느끼는 이게 맞는 거라면 우리 이별도 맞는 거겠죠 못 믿죠 못 믿겠죠 하지만 느끼고 있죠 그대 눈빛이 사실이라면 그대 사랑이 싫은 거겠죠 아니죠 그럴 리 없죠 우릴 사랑했는데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 우리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 마음이 아니죠 그 마음이 아니죠 그 마음이 아니죠 그 마음이 아니죠 날씨는 아니죠 그 마음이 아니죠 그 마음이 familiar 우리 사랑인거겠죠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 우리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 우리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 감사합니다.